하나,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XOKE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이 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이 리더 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이 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이 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이 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이 막내 세훈입니다 저희 XOKE이는 타이틀곡 마마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을 부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AR 영상쇼를 준비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옳 제가 관심 carb reveal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쇼는요 환장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저희 XOKE이의 모습이 하나의 영상 안에 보이는 환상적인 체험영상쇼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XOKE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저요! 궁금하시나요? 네! 한 시원 보이시죠! 그럼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아주 짧은 거 아니냐? 조금 짧은데 하나 더 보낼까요? 네, 하나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바꿀 수 있다고, 바꿔면 된다고, 말해요 마마, 마마 네, 지니에서는 저희 엑소케이의 미공개 영상과 또 미공개 사진이 많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시면 저희가 깜짝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엑소케이였습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